눈을 감는 모습을 보시면 무릎을 보십시오. 무릎이 다르고 안대를 걷기고요. 사전은 날을 수는 없지만 달래기는 서운소입니다. 무려 90키로 달릴 수가 있고요. 사전은 알이 큽니다. 계란 20세. 왼쪽에 자주 알이 있고 제 머리 위에도 있습니다. 오른쪽에는 기린, 기린은 키가 크죠? 키는 무려 4에서 5m가 자랐을 것이든 크지만 기린은 혀가 깁니다. 약 40분째 됩니다. 큰 키와 긴 혀를 이용하여 높은 나무의 나뭇잎도 쉽게 먹을 수가 있고요. 기린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총량한 기억력과 명속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.